항상 이제 다음 주에 대한 전략과 전망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변동성 장세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루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지수의 등락이 2% 혹은 3%까지도 커지는 그런 장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를 하기 좋은 장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지수의 급등락과 종목 급등락이 심하니까 정신없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의 낙폭과 대 국면까지는 들어갔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증시가 폭락한 게 글로벌 증시랑 같이 내렸죠. 미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랑도 좀 같이 내렸고 중국 상해지수도 좀 좋지 않았는데 평균적인 하락률을 보면 국내 증시가 확실히 해외 증시보다는 많이 밀리기는 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좀 두드려 맞았죠. 반대 매매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가격 매력이 다시 생긴 것이 사실이니까 이렇게 발생한 가격 매력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나신 상황이 클 텐데 현재 위치에서 어떤 종목을 저가에 담을 것이냐 혹은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종목 압축 강조드리는데 종목 압축을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다 물려 있어서 종목 압축을 못합니다. 자 종목 압축은 수익이 낮다고 압축할 수 있고 손실이 낮다고 압축 못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가 20종목을 갖고 있어요. 20종목이 다 마이너스예요. 그럼 어떤 종목도 팔기 싫잖아요. 팔면 바로 손절이니까. 하지만 파셔야 돼요. 예를 들면 20종목 중에 좀 덜 괜찮은 10종목을 다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가지고 있는 10종목의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궁극적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지. 지금 물려버린 종목이 20종목, 30종목이면 그거 기다린다고 절대 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오고 어떤 종목 못 올라와요. 그냥 계속 방치해요. 지금은 어떻게든 종목을 줄이셔야 돼요. 설령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목을 줄이셔야 돼요. 아무리 많아도 10종목 이하로는 줄이셔야 감당이 됩니다. 그럼 줄인 그 자금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기존 종목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회복이 됩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보다 많이 밀린 건 사실이니까 다음 주는 그래도 상대적인 선방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오프닝과 결제 관련주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 급락 때문에 많이 밀려서 가격 매력이 오히려 생겼어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결제 관련주들 적감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이겠죠. 아까 하이트진로를 말씀드렸지만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됐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복합적으로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시간 정신없이 달려왔고요. 런앤런의 모든 시간에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부합시다 말고 다른 코너에도 제가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차서 구성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우신 분들 저와 장중에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저의 강의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시황, 업황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